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의 시간입니다. 미국 헨지의 생생한 분위기, 신인교육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킹달러와 각달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들어봤던 표현인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는 좀 많이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1260원대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달러 가치가 이렇게 하락 전환하게 된 배경,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네, 우선 시장 참여자들이 달러에 대한 매수 매도 포지션을 조금 전환하고 있다는 점부터 살펴보죠.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최신 자료인 지난주 데이터에 따르면, 시장 참여자들의 달러 순매도 포지션이 18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 7월 이후에 가장 높아졌습니다. 한 주 전만 해도 이들의 달러 순매도 포지션이 한 천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2주 연속으로 달러 순매도 포지션이 지금 형성이 된 건데, 한 주 사이에 천만 달러에서 10억 달러 이상으로, 18억 달러로 순매도 흐름이 시장에서 커진 것을 보면, 앞으로 달러보다 다른 통화의 가치 상승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이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신호를 좀 구체적으로 준 운용사들이 있는데요. 우선 JP모간의 캐리 크레이그 전략가는 유로나 N화와 같은 통화 가치가 회복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에버딘 자산 운용 같은 경우는 약 한 달 전부터 달러에 대한 포지션을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전환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파운드화와 N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이 포지션 전환의 근거였습니다. 큰 틀에서 미국의 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여전히 좀 더 튼튼해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의 약세가 전면적인 흐름으로 갈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11월 FOMC 이후에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FOMC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확인한 것은,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가,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는 조금 느리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연준의 긴축 정책이 예상보다 약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시장에 또다시 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면, 미국의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연준이 경기 침체와 같은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준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의 달러 흐름을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인플레이션 완화, 그리고 또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월가 투자자들로 하여금 달러 약세에 베팅하고 있다는 말인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연준이 느리지만 꾸준하게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 달러 가치의 향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련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내일 발언에서 말씀하신 질문의 힌트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주목할 만한데, 현지 시간으로 30일 오후 1시 30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연설 주제는 경제 전망과 인플레이션 고용 시장이 되겠고요. 여기서 시장이 현재 모르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미국의 최종 금리가 얼마나 더 높아질 수 있을지를 이번 발언을 통해서 판단을 해보려고 할 겁니다. 해석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 관련해서는 최근에 연준 인사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제외한 다른 연준 주요 인물들의 발언이 여전히 매파적이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봐야 할 수 있겠는데, 어제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내년에도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싸우게 될 것이라면서, 내년 중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낮게 보는 부정적인 발언을 했고, 제임스 볼라드 세인트 루인스 연은 총재 역시 같은 날, 금리는 내후년이 되어서야 좀 내려갈 수 있을 것, 이런 전망을 내놓은 것 참고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방 기금금리 선물 데이터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확률 등을 따지는 패드워치 보면요. 이보다 시장이 지금 금리나 속도를 조금 더 빨리 잡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현재 패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의 중로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 5%까지는 오르고 내년 9월까지 이것이 유지가 되는데,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내년 9월 이후부터는 아마 이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을까, 금리가 다시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데 맞춰져 있다는 것 역시 살펴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by가 감사합니다.